어때요? 이거 내가 사랑해 우와! 저는 중국에서 고기였습니다 너는 바바바마 향기 좋지? 아홉조 메이쿠이도 너무 귀여운데요? 네, 날아오고 있어 다른 향이 음... 이거 같아요 음... 브릿지에서 크게 에브리띵은 내는 상탐 QQ인애 평소에 충만인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표차인 안녕하세요 솔로로 돌아온 로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 되게 애기 때 배웠어가지고 수촌들이 이제 중국에 잠깐 살았었는데 그 중에 뭔가 알려준 것 중에 지금까지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바바마마 샨티하오마? 전담회고 하오하오 샨티하오 그리고 제가 되게 중국 영화 볼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싱글 앨범 R로 솔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싱글 앨범 타이틀 R은 되게 여러 분들께서 불러주시는 저의 이름의 첫 글자 R을 써서 제 솔로 활동의 첫 발걸음을 조금 의미하려고 R로 지었고요 두 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곤 그리고 온더그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곤은 굉장히 슬픈 이별한 한 소녀의 이야기가 담긴 곡이고요 그냥 애틋하고 그런 슬픈 곡입니다 그리고 온더그라운드는 굉장히 좀 요새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많은 친구들한테 되게 잠시동안 우리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가보자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긴 곡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되게 공감해주시고 또 위로도 받으셨으면 좋겠는 그런 곡입니다 타이틀곡 킬링 파트는 브릿지에서 그 다가오는 위로 탄핵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은 그 부분이 뭔가 그때마다 되게 신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은 그 계단에서 이제 제가 중간에 한 명 있고 과거에 제 자신들이 막 나오는 장면 그 장면 찍었을 때 되게 많은 저의 지인들이 와서 응원을 해줘서 되게 되게 좋아하는 씬이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한 싱글 앨범이어서 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봐주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뭔가 부족한 게 있진 않나 이런 고민도 걱정도 되긴 하지만 빨리 반응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 앨범은 정말 앨범 디자인팀이랑 정말 한 땀 한 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함께 했습니다 이 패키징 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조그만한 이런 섬세한 디테일까지 이건 어디에 들어갈 것이며 이 글씨는 색감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아주 그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해 본 앨범이고요 영감은 어디서 떠올랐는지 저는 뭔가 항상 좀 얼찌, 크래프트, 얼찌, 얼찌팔찌한 그런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좀 너무 막 깔끔하고 이런 어느 정도 깔끔한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래도 저희가 크리에이티브하게 받는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콜라지를 아예 처음부터 제가 피칭을 했어요 어떤 방향으로라도 앨범에 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콜라지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땡스투 랑 이거 이 앨범을 보는 모든 분들한테 쓴 한마디 메시지도 썼는데 제가 복구역도 하면서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다 맘에 드는데요? 로즈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고기가 제일 맘에 드는 것 같은데요? 전 고기 너무 좋아하고 로로는요? 그냥 고기 우와! 전국에서 고기였습니다 로로 아주 맘에 들어요 안녕 난 로스야 그리고 아홉조 메이쿠이도 너무 귀여운데요? 호주 장미 되게 로맨틱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다 맘에 들어요 음 저는 이렇게 불 떠있는 목을 그냥 음 음 음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배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I like spin magic 이면 My life spin magic seems fantastic 타툰 프로필이요? 큰일 났다 저 그림 잘 못 그려주세요 너무 그린지 오래 돼가지고 아 알아요 알겠어 뭐 아이디어 생각나세요 그 자세히 보면 여기 얼굴이 있어요 하늘 모습 나 이제 물을 주는 어때요? 어때요 귀엽죠? 날 나오고 있어 나를 향해 중국에서 제일 재밌는 얘는 한번 놔보고 싶어요 정말 저랑 안 어울려도 되니까 가장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1번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은? 음 꽃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습관이나 취미는? 아 모르는? 어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은데 여기 딱딱 소리 나게 하는 거야 방금 했는데 엄지에 딱딱 소리 지금 없어졌어요 가장 좋아하는 머리 색깔은? 음발 했을 때?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아 뭐 있는데 좋은 떡볶이 평소에 몇 시에 자나요? 평소에요 저 평소에 한 2, 3시 새벽 2, 3시 새벽 2, 3시 3, 4시에서 한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 음 음 음 이거 같아요 음 지금 기분을 다섯 걸자로 표현한다면? 정말 행복해 21년의 목표는? 아 음 음 제발 팬들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네 여러분 어 이렇게 어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이렇게 싱글 앨범 어 솔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항상 고맙고 기다려줘서 고맙고 그리고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 자주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블링크 고마워요 어 저도 저희 친구들 선생님 나 나 나 나 나 나